자 그런데요 부인의 기소 직후 한 1시간 뒤쯤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사퇴 이후 28일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을 당시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부인의 기소 직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sns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먼저 내용보다도 이 정도의 장문의 글을 입장 표명할 정도면 안에 구속 기소 얘기를 기다렸다가 이 글을 올렸다고 준비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매일 면회를 갖기 때문에 아마 조사 상황들 또 변호사 사무실에도 거의 매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늘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쪼여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이 압수수색 현장을 발부해서 서울대 연구실과 계좌에 대한 일단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점점 자기 주변으로 검찰의 수사가 쪼여오고 있다는 거 오늘 그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기소원을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본인도 형법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리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기억 못하는 거 있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조금 빠져나갈 구멍은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데 내가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맞춰놓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운명을 반드시 기소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인 가족, 딸, 부인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 정선수수석,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인처럼, 과거의 부인처럼 SNS를 다시 재개해서 여론조언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SNS나 가족과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SNS 관심이 많아서 보면 거의 중독이라고 왜냐하면 그 지난 한 10년간 트윗은 만 오천 개나 나뉠 정도로 자주 하고 페이스북도 자주 하는데 그동안에는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는 바꿨다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도 바꿨다는 건 아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친숙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저렇게 입장문 정도를 페이스북에 밝힌 것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본인이 법률 투쟁을 하겠다 검사는 업체에 기소를 하겠지만 재판에서 무죄 투쟁을 하겠다는 것과 아울러서 본인이 잘하는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는 걸 아마 게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상현 변호사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하고 해석이 참 분불합니다 저도 좀 읽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마치 검찰을 좀 악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성전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마저 들어요 그래서 본인을 좀 순교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 정도인데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거는 선동이잖아요 그래서 선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논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게 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도 이것이 거기서 끝이 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렇게 여진을 만드는 것을 더 강화하는 이러한 행동이 공인으로서 합당한가 그리고 법률을 전공한 지식인으로서 합당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태민하 씨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검찰이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 넘겨도 이상한 거고 안 넘겨도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정치적인 워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실무관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은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형법 교수이기 때문에 부인의 어떤 영장 피의 사실을 봤을 때 그중에서 검찰이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구속까지는 모르겠으나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건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거를 저희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라는 저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본인은 일단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워딩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사실 관심 있었던 건 저 부분이에요 변호사로서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모르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조사에 대한 답변 전략이 나온 거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게 그 부분일 거예요 청와대 근처 ATM에서 5천만 원 보내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겠죠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이 주식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채무변제용이다 그러면 아 이거 부인이 지인한테 돈 갚아야 되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주식과 좀 약간 그런 주식 매수와 관련 있는 자금이라고 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낸 거는 뭐 맞겠습니다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 부인이 그렇게 그걸 보내라고 했는지 그 당시 제가 민지원 수석 일로 굉장히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을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뭐 보냈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니 하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확률이 90%다 알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김찬 변호사님이 집은 포인트는 이 부분이래요 오늘 입장 장문의 글에서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 부분 혹시 그 전략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검찰이 보니까 원래 저희 언론만 양치 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 다음 주 급할 거 없다는데 100쪽 정도의 조 전 장관 맞춤형 질문지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160쪽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100쪽 정도 준비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질문을 준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질문할 게 많다는 것은 증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검찰이 그냥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증거를 들이대죠 그럼 이것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하느냐 모르느냐 이걸 이제 밝혀낸 게 조서거든요 우리가 조서는, 우리가 인터뷰는 그냥 뭐 묻고 싶은 거 다 묻는 게 인터뷰지만 검찰 조서는 다릅니다 검찰 조서는 뭔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반응과 또 답변을 얻는 것이 이제 질문지인데 지금 검찰이 준비했다는 게 제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정경심 씨가 타겟이 아닙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모든 사건의 수사를 그쪽으로 맞춰왔어요 기억은 하시겠지만 최근에 서울대 압수색을 했고 또 계좌추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등등 포함해서 특히 아마 정경심 씨 기소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별도로 뽑아냈을 거예요 왜냐 또 그리고 정경심이 기소한 이후에 수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간단치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 백족 질문지 준비한 검찰 이 검찰이야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인턴직명서를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아빠인 조국 전 장관 그런데 채널의 단독 보도에 보면 조국 연구실 컴퓨터에서 문자 메시지 대략 확보됐다 이게 자녀 인턴직명서 관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게 인터뷰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그동안 안 했나? 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그러면은 저기에서 본인이 인턴 증명서의 발급을 직원과 인권법센터의 직원과 의논을 했으면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지금 저게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이 좀 사과를 하는 SNS 좋아하시니까 거기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인 기소 직후에 장문의 글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오랜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종합범죄 세트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낸다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휴대폰, 휴대전화 압수수색 왜 법원이 발부를 안 하는지 이 얘기 사법농단으로까지 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인권, 가족, 조국 전 가족, 살가죽까지 벗기는 악질검찰이다 검찰 비판 댓글 또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저 정도면 SNS 중독이다 입장 표명도 SNS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로써